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국화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2036년까지 폐지 예정인 전국 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도내 29기가 포함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법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지선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106만 주민과 5만 화력발전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연내 당론으로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